7, 6, 5, 3, 3, 2, 1 명예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모두 마감됐습니다. 최종 투표율 발표하겠습니다. 186명의 투표에 참가해서 총 55%로 마감했습니다. 총 55%로 마감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번 손발당의 손병호 후보 30% 2번 천사당의 이만기 후보 천사당의 이만기 후보 35% 특히 이번 출구조사에서는 무응답의 수가 35% 누구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중개 시작하겠습니다. 개최실에 나와있는 아나운서 유혜영입니다. 역전리 명예의장 선거 드디어 개표만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역전리 명예의장 선거 드디어 개표만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양상구단의 참관인 장동혁 그리고 천명훈 천명훈 천명훈이 함께하는 가운데 선관위가 지금부터 투표함을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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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기 처음이 전해주세요! mia podría 선거는 다녔냐 이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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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호 오케이 이만기 송병호 송병호 오케이 좋아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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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앞쪽에 몰린 거야 말도 안 돼 앞쪽에 몰린 거예요 발이 왜 안 됩니까 자 이제 갑니다 약속이라는 듯이 야 바쁘는데요 오 와 야 이거 진짜 자 아 그래요 쭉쭉 가잖아 이제 다시 자 이제 가져와야지 그지 가져와야지 자 가져가야지 아니지 이제 그래요 잠깐 쉬시다가 네 현재 개표가 20% 진행됐습니다 아직 초반인 상황 차근차근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유권자 338명 중 185명이 참가한 이번 투표 기호 1번 송병호 현재 19표 득표했습니다 기호 2번 이만기 현재 17표 득표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미세하게 기호 1번 송병호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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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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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송병호 송병호 그렇지 그렇지 아유 미안해서 어떡하나요 대장팀이 재미를 위해서 임의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송병호 급 투표를 받고 아유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금 방송 개봉했어요 무특밤은 걱정하라고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5